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혜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차는 이거에요. 나, 장디, 나, 소나 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빠르! 빠르트 빠르트 सुनदर पात के पर था पर था गुदु कभी भी पांगों पर नही चला था वह डन के लिए लोगों से मांग कर रहा था इसे अतनी आगे चाल ले चुकिया और जही बसे अग्षचर मैंगों इसे लिए Πार लोगोंग है वहाली जही रहा गदमें छेनों सुकियान के चुकियान अगता है यहीरा बका लतका है लिए जहे फहाली है ढाता है च向न wären आ вн 720 मतने बेंके वही है 싫어하네 얘 또 사람 오죠? 근데 여기에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뒷자리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잘 만들어요 잠소리가 있네 다음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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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 돈이 없어요 은이랑 금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더 좋은 걸 주겠어요 라고 했어요 더 좋은 걸 준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म्मीद कि मेरे पास चांदी या सुना नहीं है ुम्मीद कि मेरे पास कुछ और है 저 멈추는 것에 껍질을 얻게 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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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어른 우스케 룩드 나 놓은 맨 쇼뜩 불 거이. 만으시오. 우타 어른 저른에 나가.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뭐하려면 막 점프 점프 다 하고 단수도 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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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쥐하니 요. 와우 저거 막 좀 더.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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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누르면 되나요? 나잇 다음 페이지 보호 벗스러스 연어 개샷 머너디넬 개 앙근 맹고야 시트 이 보호 개발 배달 नही चोल वह वह आस पास ओ उचल कुद वह था और परमेशार की पसंसा कर व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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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एम चुपज़खदम आस चमस ऑास एमस और आस वह प静ुदददवदब व इवह थाता वह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깜짝 놀랬겠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거의 전체 다 이 나라에. 근데 이거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여기 이 사람을 추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멍 ach도다. 할머니께서 여자들에게 이 사람을 추는 것이 전체 더 좋은 알겠죠? 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는 goal이 너무 행복해요. 우와 신기하다 봐봐요 예예예 봐봐요 제자들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와 신기하다 다들 놀라잖아 좋아 신기다 하네요 다음 페이지를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페이지 पत्रवास ने लोखुम को उसके बार में बताया जिसकी शतिक ने मनुशय को चंगा किया था उसने जिसकी शतिक ने बार में उन्हें बताया जो वह बता चुका तो उसन में से बहुत ने भी जिसकी शतिका अनुषयर करने का वैसला घया 그래서 사람들이 레드로랑 모든 사람을 알려줬어요 거의 모든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다음 페이지 네 오늘은 소미의 약을 이루고 왔는데 어떤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